이번 업데이트는 차원우를 통해 새로운 차원우로 이동하게 된 소환사들이 겪는 모험과 전투를 담고 있습니다. 사루카 유적 전투 후 천공의회는 새로 발견된 고대 유적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조사 과정에서 다른 차원우로 이동할 수 있는 차원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원우를 통해서 다른 차원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미지의 존재와 맞닥뜨리게 되면서 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환사분들에게 새로운 차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게 되고요. 소환사분들은 차원우를 통해서 다른 차원우로 떠나게 됩니다. 최초에 업데이트되는 차원우로는 총 두 개의 차원우로 구성되었고요. 카르잔이라는 야수의 차원과 엘루미아라는 요정의 차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두 지역 다 기존 시나리오 지역과는 다른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고 차원우만의 독특한 세계관들을 만들어내려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정의 차원 같은 경우에는 페어리랑 빅시, 이들이 살 수 있는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 그리고 빛이나 폭포, 물, 독특한 오브젝트들을 사용해서 그리려고 했고요. 이무가미와 어베아가 살고 있는 야수 차원은 짙은 녹색, 그리고 갈색, 밀린 울창한 느낌으로 컨셉을 진행했습니다. 각 차원마다 각기 다른 모습의 보스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보스들은 그 차원 환경에 맞춰서 진화를 했다는 설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요정 차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여성적이고 주변에 있는 예쁜 색깔이라든지 오브젝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야수 차원의 보스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이 보스를 만났을 때 굉장히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각 차원의 분위기가 다른 만큼 보스들의 디자인도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재미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가디언의 스킬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상황은 새로운 보스와 전투를 할 때 새로운 느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30, 40번 정도 스킬 구성이 드랍되다 보니까 약간 오기가 좀 생긴 것도 있고 정말 아예 판을 좀 깨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본 것도 있어서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양쪽에 기믹이나 오브젝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스 자체가 소환사처럼 양쪽에 특별한 몬스터들을 소환을 해서 전투를 진행하는 것을 컨셉으로 생각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대 가디언은 총 3페이지에 걸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페이지에 들어갈 때마다 양쪽에 새로운 몬스터를 소환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보스의 스킬도 페이지마다 점점 다른 스킬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스킬 구성이지만 소환사 여러분들은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이 보스를 잡게 되면 고대 룬이나 고대 연성석, 고대 연마석 보석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대 룬을 추가하게 되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한 부분이 있어요. 기존 룬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기존 파밍 구조를 해치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소환사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크게 3가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대 룬이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기존 룬을 다 대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수치적인 밸런스를 되게 조심스럽게 했었고요. 제한적으로 획득할 수 있어서 여기서 충분히 돌다가 제한된 횟수를 다 소모하면 기존의 카이로스 2개 던전, 2개 레이드도 여전히 중요한 파밍 장소가 될 것입니다. 2차 각성은 태생 2, 3성 몬스터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서비스 초기에는 이런 태생 2, 3성 몬스터들도 소환사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많이 쓰였거든요. 이런 좀 예전에 불헤라운드가 아레나에서 쓰인다거나 예전보다 지금은 좀 많이 그런 관계가 좀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거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태생 2, 3성 몬스터들과 지금 소환사 여러분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을까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려면 좀 애들이 좀 더 멋있어지고 좀 유용해지면 태생 2, 3성 몬스터를 좀 더 사랑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2차 각성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차 각성을 작업할 때 스토리나 컨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이건 유저들이 아 이건 각성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작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형상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신박한 컨셉이나 재치 있는 어떤 새로운 컨셉을 입혀서 이렇게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다면 2차 각성에서는 그 캐릭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저들이 매력적으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서 더 아름다운 캐릭터, 더 쎄보이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페어리한테 약간 자연적이고 마법적인 어떤 영험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꽃잎 날개와 꽃이 엮어진 듯한 느낌의 마법진을 이렇게 같이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상냥한 숲의 주인 같은 이미지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페어리 말고도 픽시, 이누가미, 워베어가 더 강해지고 멋있어진 모습으로 소환사님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연히 사무실을 돌아다니던 중에 2차 각성이 된 이누가미 작업물을 보게 되었고 그 이누가미를 보자마자 아 멋있다. 2차 각성 던전의 보스는 이 이누가미로 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기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2차 각성 던전의 보스는 차원 던전과 다르게 2차 각성된 몬스터가 더욱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양쪽에 뭔가 이 2차 각성 몬스터의 스킬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기믹이나 오브젝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꼭 이 던전의 보스만이 그 주인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누가미 2차 각성 던전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소환사 여러분의 이누가미가 필수로 입장해야 합니다. 결국 소환사 여러분의 몬스터도 이 던전 안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번 업데이트에서 크게 중점을 둔 부분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재미고요. 소환사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고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넌저가 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계속 재밌게 즐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예전을 가지고 키우던 몬스터가 2차 각성을 통해 새로운 몬스터로 탄생하는 순간을 꼭 경험해보세요. 감사합니다.